그런데 안전자산이 강세인 거를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달러, 엔화, 금 이런 것들. 그렇게 되면 반대로 말하면 위험자산들은 앞으로 투자하기가 쉽지 않겠다? 조정을 받겠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걸까요? 사실 이렇게 딱 이분법 쪽으로 놓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물론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약간 반대급부의 관계가 있긴 하지만 과거에도 보게 되면 얘가 같이 강해질 때도 있고 같이 약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상황은 지난해 한번 복귀를 해보면 3월에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일단 자산시장이 모두 빠졌다가 3월 이후에 각국이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그 당시에는 위험자산인 채권, 아니 주식이나 안전자산인 채권 이런 거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상승을 했고요. 지난해 10월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서 안전자산인 채권 위주로는 약세였고 위험자산인 주식 위주로는 강세였던 게 지난해 한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런데 이제 6월 말 7월 초 되니까 일단 최근 상황은 앞서겼던 것처럼 아직 위험자산이 크게 조정을 받지는 않았는데 안전자산이 다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거 뭔가 다시 좀 뭔가 사이클이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좀 우려들이 있는 거고요. 제가 한번 안전자산들의 최근의 흐름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차트에 지금 보시는 게 미국 제10년 금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3월 말에 한 1.78 갔다가 지금 1.25 보면 엄청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금가격도 한동안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이 됐어요. 지금 온수당 1800달러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 환율이 제가 봤을 때는 또 최근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달러인덱스인데 달러인덱스가 최근에 쭉 그동안 좀 빠졌다가 다시 지금 올라와서 지난 3월 초중순 정도 고점 수준까지 지금 달러화가 좀 올라오고 있고요. 사실 이제 달러화가 강하다는 얘기는 대표적으로 달러화가 강할 때 특히 신흥국 주시장이 별로 좋았던 적이 많지는 않아요. 추세적으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화가 강할 때는 약간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이제 미국 쪽으로 몰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대급으로 신흥국들은 조금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달러화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관계가 깨지나 했었는데 달러 강세는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오늘 약간 신흥국 전체적으로 증시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약간 조금 분위기가 애매해진 이런 상황이고요. 사실 달러보다 엔화가 외환시장에서는 더 안전통화로 좀 인식을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 엔화도 상당히 좀 강했어요. 그래서 약간 전반적으로 외환시장에서 특히 안전선호 현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고 이 마지막 보여지는 차트는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보시면 지금 거의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1140원 약간 박스권 상단이라고 생각됐던 이 상단을 지금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 3월 이후에 지금 연중 최고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최근에 안전자산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상황을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지금 채팅창에서도 보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런 상황에서 투자 심리가 무너지거나 내일 뭔가 많이 던지거나 약간 이런 상황이 생길까 걱정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어떤가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일단은 지금 채팅창에서도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금 미국 지수선물도 조금 1% 중반 이상의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환율도 NDF 시장에서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시아 시장에서의 위험자산 약세 흐름이 지금 미국 시장, 유럽 시장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저희는 사실 1위, 1위 할 건 아니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왜 이러는지 그다음에 향후 우리가 어떤 거를 중요하게 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험자산은 약세고 안전자산은 강세인데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항상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은 경기에 대한 우려. 제가 역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시티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경제 지표는 사실은 미리 대부분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시장에서는 뭘 중요하게 보냐면 경제 지표가 지난달보다 잘 나왔나 못 나왔나도 중요하지만 예상보다 잘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을 약간 조금 유식한 용어로 효율적 시장 가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유. 처음 들어보네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의 시장의 정보들은 모두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가격 움직임은 과거의 변수에는 영향을 안 받고 이제 미래의 지표에만 영향을 받을 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경제 지표가 못 나와도 이건 과거니까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된 거다. 이런 건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보다 좋았냐 나빠냐는 충분히 반영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주가도 그렇고 금융시장도 그렇고 전보다 지표가 잘 나왔냐 못 나왔냐도 중요하지만 예상보다 잘 나왔냐 못 나왔냐도 중요한데 그럼 예상보다 잘 나왔냐 못 나왔냐를 나타내는 지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게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입니다. 말 그대로 얼마나 지표가 놀라왔냐 예상치를 상회했냐 그러면 이제 지수가 0보다 위에 있을 거고요. 예상치를 하회하면 0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작년 3월 4월이 역시 코로나 사태에 비해 저점이었죠. 그 뒤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쭉 올라가요. 그 얘기는 경제 지표가 좋기는 좋지만 예상보다도 훨씬 더 좋았다는 얘기에요. 모멘텀이 엄청 셌다는 얘기고 그러다가 이제 작년 한 하반기부터는 경제 지표가 좋기는 좋지만 예상치보다는 조금 그 정도 수준 여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지금 그러다가 보시면 급기야 올해 2분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예상치보다 밑돌기 시작을 해요. 여기 보여지는 지금 3개의 선은 빨간색이 유로존 그 다음에 파란색은 미국 그 다음에 이제 녹색은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가 최근에 나오는 지표가 예상치를 좀 하회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문제가 지금 미국도 예상치를 하회하는 지표가 많아질 판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그래도 유럽만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은.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추세를 보게 되면 약간 이제 위에서 좀 내려오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표의 흐름은 경제 지표가 좋아하는 지고 있는데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예상했던 거에는 조금씩 못 미쳐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아마 우리 이호석 팀장님이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피크아웃. 피크아웃을 얘기하면서 쇼스를 치는 애들한테는 할 말이 없더라. 지금 지표가 좋지만 이게 지금 제일 좋은 거야. 앞으로는 이제 더 좋아지는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데이터가 이제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차트는 이거는 뭐냐면 애틀란타 연방은행에서 미국의 gdp 성장률을 추정하는 모형이 있습니다. gdp now라는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형치를 보게 되면 미국의 경제 지표가 이제 발표될 때마다 이거를 토대로 해서 그래서 미국의 성장률이 얼마나 될 건지는 예측을 해요. 거의 실시간으로. 거의 매일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 지금 녹색이 예상했던 지표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난 한 5월 개만 하더라도 지금 2분기 성장률에 대한 추정치거든요. 지금 1분기 성장률이 이미 미국이 한 6.7인가 나왔을 거예요. 2분기에도 2분기 초만 하더라도 이 정도의 경제 지표의 발표 움직임이라면 전분기 대비 연률이 한 13% 나올 수 있어 엄청나게 이제 그 당시에는 모멘텀이 셌던 거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그 이후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최근 기준으로는 여전히 한 2분기 성장률을 7% 중반 정도로 아직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역시 얘도 흐름을 보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2분기 성장률 지표가 나올 때는 이것보다 더 낮아지진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지금 생길 만한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경제는 좋긴 좋은데 지금이 제일 좋은 때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최근에 안전자산 선호를 이끌고 있는 첫 번째 요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그렇고 그럼 두 번째도 있나요? 두 번째도 있죠. 두 번째는 사실 이거는 제가 얘기 안 해도 알 거예요. 코로나19. 코로나죠. 사실 제가 정말로 오랜만에 이 사이트를 뒤져봤습니다. 어떤. 이 코로나 상황판이라고. 아 알죠 알죠. 아시죠. 되게 국민 앱이라고 해야 되나 국민 홈페이지가 돼가지고 한동안 코로나 확진자 얼마나 늘었는지 봤는데 저도 거의 근 몇 개월 동안 이 홈페이지에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시 들어왔어. 그래서 아 이거 좀 기분이 찜찜한데 일단 여기 보시는 것은 미국의 확진자 수입니다. 보시면 미국은 연말 연초를 고점으로 해서 확진자가 지금 줄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살짝 올라왔지만 아직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은 아직은 안정전이지만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지금 상당히 조금 심각해요. 지금 보여드리는 국가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작년 연말 연초 수준에 거의 육박해서 지금 1일 2.5만 명. 한 달 사이에 엄청 많이 늘었네요. 네. 상당히 가파르죠. 네. 자 그다음 국가 인도네시아. 아이고. 아이고. 이거지 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죠. 인도발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인도에서 시작이 됐는데 인도네시아하고 인도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여기는 이미 지난번보다도 가장 최고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영국도 최근에 문제예요. 선진국 중에서는. 영국도 원래는 영국이 이제 보리슨 총리가 해서 잘 대응을 했고 거리두기도 철폐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림은 다시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걱정되는 건 이게 어딜까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입니다. 제가 말 안 해도 알 것 같고 지금 1200명 넘어섰고 지금 오늘 질병관리청 얘기 들어보면 내일도 1200명대 계속 나올 것 같고 확산되면 2000명대 가고 4단계 격상이 좀 예고가 되고 이래서 사실은 아직 미국은 안정적이긴 하지만 미국도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배종이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다시 글로벌리 이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재확산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들이 생기면서 최근에 안전자산의 강세를 이끌고 있는 또 하나의 확실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인은 이제 저희가 좀 살펴봤으니까 아까 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조정이 시작되는 건가라고 했을 때 딱 결론을 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번 추측을 촘촘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목이 조금 뭐 세게 나와서 좀 긴장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채팅창에 보니까 하루 조정 받았다고 벌써 폭랑 얘기하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이제 그런 어떤 공포감을 조장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상황들의 변화들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 라는 얘기니까 끝까지 한번 얘기를 좀 들어봐 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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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의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안전자산이 다시 강해지기 시작을 했다. 아직까지 주식시장 등의 위험자산은 그렇게 크게 조정받은 건 아닌데 이게 이제 본격적인 조정장이 시작한 거냐 아니면 뭐 그냥 별게 없는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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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역시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차트인데 사실 보면 너무 모양이 예쁘지 않습니까 아유 이렇게 우상향 네. 작년 3월에 이 1400 1500이 깨졌던 것들이 보시는 것처럼 뭐 v자 반등이 그때 되네 안되네 했는데 v자를 넘어서서서 지금 계속 쭉쭉 뻗 올라가서 3300까지 갔다가 지금 살짝 오늘 미끄러졌고요. 아이고 차트가 하나 날라갔네. 네. 하여튼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는 뭐 지금 상황은 여전히 고점 부분에서 놀고 있긴 한데 그러면서 최근에 요즘에 약간 뭐 조정 얘기 또 약간 버블 얘기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마이클 버리라고 혹시 빅숏이라는 영화 보셨죠 아 아 보지는 못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여러 번 말씀하셨긴 하셨었어요. 네. 그 빅숏이라고 예전에 미국의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이제 주가가 폭락할 때 거기에 쇼플레이 즉 주가가 빠지는 거에 베팅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던 해치펀드 매니저가 실존 인물이죠 마이클 버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최근에 버블 얘기를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옛날보다는 훨씬 더 큰 버블이다 폭락창이 온다 이런 얘기를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가의 모습은 뭐 아직은 견조하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불과 우리가 3월 4월 때 이제 무슨 얘기 했냐면 살짝 주가가 조정받을 때 그 당시에는 주가 조정의 이유가 뭐였냐면 금리가 올라서였어요. 기억하세요? 가물가물하네요 저는. 네. 요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보여드리는 차트가 맨 위에 있는 녹색 선은 이제 우리 코스피고 밑에 있는 빨간색은 미국채 10년 금리입니다. 네. 근데 지금 올해 연초부터 올해 3월 달까지 미국채 10년 금리가 당시에 급등을 했거든요. 1.9에서 뭐 아니 저기 1.4란다. 0.9에서 거의 1.8까지 거의 780pp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연초에 보시면 잠깐 우리 시장 강했다가 3월까지는 전체적으로 조정 국면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우렸던 거는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이 긴축을 강화할 거다. 그러면 이제 주시장도 조금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리가 상승하는 게 시장의 위험 요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그 뒤로 금리가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한동안 분위기 좋다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에 금리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지금은 다시 또 이제 시장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고 있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도 문제고 내려도 문제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지지난 시간에 한 번 말씀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다시 한 번 우리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이 금리하고 주시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 번 살펴드리면 주식의 적정 가치 평가 모형 중에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당 할인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들고 있으면 주식에서 발생하는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게 배당금인데 이 배당금은 향후에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기업들이 배당을 더 많이 해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경제의 성장 부분이고요. 반면에 주가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현재 가치화시킨 할인율이 들어간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또 분모에 금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주식에는 일반적으로 조금 하락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주식이 금리가 대부분 상승할 때는 경제가 좋아질 때예요. 물론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도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기가 발생할 때 대표적인 게 97년도 외환위기 때는 경제가 안 좋은데 금리가 급등하니까 이거는 양쪽으로 주고 나눈 거고 그런데 그거 말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금리가 상승할 때는 대부분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금리하고 주식시장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정의 관계 음의 관계 이렇게 볼 수는 없고 한 축은 경제가 좋아지는 속도 그다음에 또 한 축은 금리의 수준 이거를 비교해서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경기가 좋아지는 속도가 빠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성장은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데 금리가 뒤에서 상승한다고 하면 그때는 주식시장에 부담을 주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위에 있고 아래에 있냐가 관건인데 올해 3월 달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혹시 금리가 더 빨리 상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였었어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는 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은 뭐냐면 앞서 그랬던 것처럼 제가 약간 경기에 대한 픽아웃 논란이 있다. 그다음에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들이 있다. 결국 지금은 뭐냐면 금리는 최근에 떨어지니까 사실은 오히려 우호적인데 혹시나 경제가 회복되는 속도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덜한 거 아니야? 다시 이제 경제가 둔화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역시 다시 경제가 좋아지는 속도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속도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좋기는 좋아요. 올해까지는. 특히 2분기 워낙 좋았는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기조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것도 있고 또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라도 모멘텀은 조금 떨어지는 거는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픽아웃에 대한 부분들은 피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만 보면 향후에 위험자산들의 조정이 좀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걱정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다. 있죠. 그런데 한쪽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쪽으로 봐야죠. 결국은 이제 금리 그다음에 정책.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최근에 안전자산이 강세인 건 결국 경기 둔화 우려에 기인을 하는데 만약에 경기가 둔화되는 그런 국면으로 정말 가는데 여전히 긴축을 예정도로 가져간다고 하면 주식시장도 추세가 꺾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조정 국면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게 반대급부가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반합 이런 형태로 서로 주고받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각국 중앙은행들 특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그렇고 왜 최근에 긴축을 얘기하고 테이퍼링을 얘기하고 왜 금리 인상을 얘기했겠냐는 거예요. 경제가 좋아지니까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끝날 것 같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 정도 상황이면 우리가 더 이상 경기 부양책은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조금 후퇴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렇게 코로나가 좀 확산되려고 하고 성장의 속도가 느려지려고 하면 그와 마치 해서 다시 이제 통학 인축을 전환하는 속도를 조금 늦출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주식시장이 크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요. 사실 워낙 항상 모든 변수가 많으니까 딱 지금 어떻게 수치로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조정 여부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신다면 그럴 것 같다 아니다로 했을 때 그냥 퍼센테이지로 지금 시점에서 판단을 한다면 어느 정도로 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역시 승희 씨 저한테 확답을 달라 이거죠. 주린이들은 항상 좀 확실한 게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라 이거죠. 그게 아니라 저희 궁금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지금은 그동안 시장을 이끌고 왔던 양날개가 하나는 지금은 안 좋지만 이제 백신 등등 해서 경제가 좋아질 거야. 경제가 정상화될 거라는 기대감. 플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경기 부양책은 이어질 거야라는 양날개를 가지고 그동안 위험자산이 날개짓을 했는데 사실 최근 상황은 성장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했고 반면에 긴축의 스탠스는 계속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장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는 만큼 긴축의 속도가 좀 더뎌지게 되면 또 균형을 잡을 거니까 그 부분들이 좀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크게 조정은 아니더라도 이른바 숨고르기 기간 조정 이런 움직임들은 저는 조금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아무래도 금리가 좀 하락하게 되면 약간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위주로 우리 또 갓동원 본부장님 좋아하시는 성장주가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선방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이제 시장이 상승세를 제기하려면 아까 했던 것처럼 경제에 대한 둔화 우려가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고 그리고 그에 또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긴축에 대한 부분도 서두르지 않을 거야. 여전히 경기부양책 우리 유지할 거야. 라는 어떤 얘길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시장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면 결국 또 우리 중앙은행의 입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말에 지금 g20 재무장관하고 중앙은행의 회담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약간 확산되는 코로나에 대한 얘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반응할지 이 부분이 조금은 일단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지켜볼 변수인 것 같고 결국은 이제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테이퍼링을 시사하고 9월 달에는 공식화하는 거 아니냐는 게 그동안에 얘기했는데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고 최근에 변화들은 조금 신중해야 되는 그런 어떤 필요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엊그제 나온 7월 fmc 의사록도 보니까 테이퍼링에 대해서 그렇게 막 위원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조정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여기서 주의 시장의 조정이 본격화된다.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고요. 숨고르기 정도 이런 장세 속에서 다시 여전히 통화 정책이 경기 흐름과 괴를 같이 하면서 후행적인 통화 긴축으로의 전환을 시사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다시 상세가 재개될 수 있다. 그동안에는 조금은 우리가 숨고르는 과정을 좀 거치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우의 수에 따라서 꼼꼼하게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